아 근데 이거 이제 가까이 가야지 올라가 어 왠 개구리? 안녕? 아 까비 뭐 있는 거 아니었어? 전멸 보고 기대했어 신속히 두근두근 탈진일까? 이런 기대? 으으으으 잘 다녀오겠습니다 마니언들이 산수한 패이었습니다 자, 나도 믿어는 들을게 잔나님이 친구가 잠깐 담배 갈아간 사이에 잠시 플레이를 했다고 합니다 믿어줍시다 암 그렇고 말고 친구가 플레이했지 안녕, 리븐? 너 뭐 찍었니? 오케이, 1렙 1! 1렙 1을 찍었으면 절대 맞짱을 뜨겠다는 생각은 아닐 테고 이 아저씨는 그래, 미리미리 뽑읍시다, 1을 자, 자 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 왜 왜 사정거리 싸움을 할라 그러니 근접 리브나 나 원거리 티모야 자 조심합시다 그래도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 상대 정글이 대머리이기 때문에 저 미친 린신이 갱을 오면 골치가 아프니까 자르반이 그래도 가까이 있다 자르반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르반에 믿자 잡자 아깝다 조금 멀었구나 까비엄 당겨주세요 당겨주세요 어중간하게 밀지 마세요 오케이 뭐지 이거 당겨지나 미나 모르겠다 1,2,3,4 1,2,3,4 1,2,3,4,2,3 어 됐어 당겨진다 감사감사 오케이 계산 끝 끝 자 우리 롱소드를 사시었구요 신발은 안 사셨구요 신발은 안 사셨구요 자 이 친구가 아직까지 신발은 안 샀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만 합니다 아직까지 어이 어이 어이구 좋았어 좋았어 오 열심히 견제 자 무리나지 맙시다 이 부시에 미신이 숨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잊혀가지고 어 아닌가 없나보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Maybe 없네 posible 답을 주신 보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았어 우리 편에게 답을 받았으니 밤값을 해야지 그냥 이 동네에서는 정치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죽으면 죽는구나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이아까지 올라가면서 드디어 해탈을 해서 우리 편이 싸면 싸는 거지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게임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와도 있는데 좀미아를 쓰셨어 아 리신 믿고 그러나 쟤 조금 조심합시다 리신 탑이면 먹으라 오케이 리신도 탑 아니다 됐다 잡았다 예스 될 줄 알았지 안 되거든 됐다 탑은 터졌다 자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항상 상대를 개빡치게 하는 댄트리를 갑시다 우리 방심은 필요없어 항상 상대를 빡치게 해야 돼 쪼금 더 쪼금 더 쪼금 더 지금보다 쪼금 더 팍 돌게 얜 왜 여기 있냐 미드에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탑은 거의 뭐 장살남 안 되겠지 리신 리신 그렇지 그래 뭔가요 기분이 이걸 리신이 아무리 봐도 있는 것 같은데 싶었는데 됐다 오케이 이제 저쪽 애들 멘탈은 터졌습니다 거의 왜냐면 킬 줬지 타워 날라가.. 아 타워 안 날라갔구나 드래곤 날아갔지 오케이 제드 따였지 이쯤 되면 이제 제드가 박치는거지 이제 제드가 정치질을 시작을 해야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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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좀 주라 싫다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싫다고 자 손 조금만 더 봅시다 거의 됐다 자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가는 길에 선물이다 하하하하 자아 내 마지막 선물이야 어이 어이 네 네 네 근데 도망 못 가요 같이 죽자 저들을 응징할 시간이야 하하하하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저들을 응징할 시간이야 네 마음대로 응징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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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다 조한서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답은 답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아빠 갈게요 안 내려가고 괸춘 자 물어봅시다 합류해도 상관은 없거든 사실 근데 합류 안하면 게임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미니맵 안 봐도 되잖아 하하하하 어? 리븐이네? 아이고 리븐아 거기 가서 네 모을 CS 없다아 거기 가도 노전멸 오케이 자자자 자 이제 리븐님 쿨먼 뒤질 시간입니다 어차피 리신은 널 버렸어 오자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미신이 뒤에 있니? 자 적정글에다가 와드를 박을 시간이야 Üff 멀 보니? 힝 뭐 보고 있니 거기서? 뒤를 봐 니 뒤를 봐 친구 아이쇼핑을 하면 숨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항상 아 이걸 갈까 그냥 오랜만에 선 리안들이 선 리 가자 어 아이고 제드 제드야 어 어 어 님 하하하하 아하 깜짝 미씨 흫 헐! 헐 서비스!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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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안녕! 왜 거기서 그러고 있니? 안녕하세요 항상 통수는 재밌죠? 드래곤 나왔다! 아 블루 내가 받았네 자르반 형의 깊은 뜻 제가 이해함 자 꿀 빨로 갑시다 하려고 했는데 별로 없네 별로 꿀도 아니네 그래도 먹어야지 일부 승토키 하 으 흠 자 이심 뱉업을 못해서 으자 헐 뱉이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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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리브만 보면 왜 이렇게 행복하지? 햄 볼까요 리브님? 아 뻥 휘야! 안 아프다 응? 맞긴 맞는데 피는 안 달고 어? 어? 안녕? 안녕 리븐? 리븐아 안녕 리브님 멘탈 많이 좀 터지실듯 아이고 아이고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아이고 내꺼 안 돼 소렌 락 끝 멘탈 당연히 터지지 다 터졌는데 모든 라인이 터졌을 때 사람의 멘탈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소렌을 칩니다 이승 또 그 그 뭐 또